주면리 정말 제가 A의 눈으로 봐서 아프리카프리스 2번조차 1릴 것 같습니다 위너? 위너가 된다? 두 매치밖에 안 했는데 신정민 해설헬 위원이 전선교 때 찍힌 요정이라네 오랜만에 한 번 촉이 왔어요 촉이 좀 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 매치 미러 메시 경기 펼쳐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매칭이 종료가 됐고 제타 디비전과 EM텍이 한 마디씩 나눠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후반의 뒷심을 발휘하면서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리뉴얼 입장에서는 다 이건 하고 스플릿이다, 뚫자. 잘 붙어졌어요, 잘 붙어졌어요. 다미아나 잡고, 붙고 좀 잡을 때까지. 빠른 백업으로 로바! 백업이 좋은데요? 잔샷 선수석. 근데 로바가! 아, 로바가 이걸 두 명... 네, 로바가 지금 두 명... 이제, 이제, 이제! 하나 더, 하나 더! 점프샷, 점프샷, 점프샷! 자,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위치 바꿔주면서! 위치 바꿔주면서! 두수석으로! 자, 바로 앞에서 승부! 자, 같이! 아프리카 프링! 와, 이거 백업이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아주 주요한 위치를 뺏기지 않았어요. 네, 지키는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2, 3, 6 있는 데로 갑니다, 다나와! 네. 어디까지 가나요? 네. 북쪽에 그... 살짝 골같이 생긴 그런 티오... 아, 아... 살루투. 아, 스식 잘. 네. 네. 너무 길었어요, 다나와에서 잘랐어요. 스플릿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이쪽에 다 있었으면! 자, 주면 내려서요. 우어어! 이야! 이 선수가 진짜 조포거든요! 네. 한 게 걸려도 이 선수에게 올려서. 없죠? 네! 와... 자, 맞습니다. 소리. 아, 근데 위치가 발각됐어요. 브리핑도 했고요. 네. 아... 테크시 선수가 좀 잡아 냈습니다 버리는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다먼기아 입장에서도 스타루드? 내 턱 밑에 들어온 인원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거든요 이야, 수식 빼? 와, 바로 빼먹었습니다 2킬이나 네, 이거 팀의 살린 오드라고 볼 수 있죠 와, 여기 DJ가 연막 부려져 있고요 계속 쏴주면서요 자, 한샤 위험해요 와우! 아, 역시 A1 네 두 명의 선수가 좀 있었고요 좀 하킬납니다 하킹 내준 상황에서 한 명 기절 중 하하 선수 살렸고요 어우, 또 갔어요 브리핀도 이거 잘 이용을 하게 된다면 3코드 유지하면서 이번 석일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투하패 제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타 디비전의 전력이 좀 많이 약화되어 있는 이 타이밍에 그리핀과 아프리카 프린스의 자리를 차지하는 싸움 이런 것도 좀 중요해진 것 같고요 네 자, 메드클랩 무조건 막아야죠 고앤고 프린스가 우리 들어갑니다 하고 지금 선전포고하고 진입하는 거예요 실제? 던져주고 차려? 시간이 모자라 오, 라이딩 차수로 그냥 숨 못 보겠다는 생각이죠 네, 저 메드클랩 네, 시간이 최인 5번 오우, 이 여긴 오지!!! 와우, 코앤고 바로 아웃 네, 잘 이긴 했는데 그렇죠 결과 정리됐고, 로 나스 선수도 확실까지 제타 아웃됐습니다 네 자기장 중심부 예, 젠지에게 온 것 같아요 이게 피오 선수가 있는 위치로 차량을 타고 마칠 게이밍 클럽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인원을 좀 더 보충을 하고 잘 잘라낼 수만 있다면 젠지가 이거 어,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구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이거 5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르게 힘을 주고 있죠 막아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OPG 스포츠 초반에 한 명이 이렇게 기절인데 위킹 선수 수류탄의 정리 EJ가 뒷동산에서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390도 포탑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단이 막을 수 있나요? 단순히 버티는 판단이라서 너무 타겟이 많습니다 들어가면서 싸웁니다 에이테이 두 명 남았고요 그래도 그래도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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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그렇지만 이제 두 명밖에 남지 않아서 어쨌든 젠지가 나중에 그 밑면에서 올라오게 된다면 에이테이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프리스트가 동시에 타격을 하면서 아예 그냥 올가매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허락하지 않아야 본인들의 뒤가 좀 깨끗하게 그리고 원래 타격은 에이테이 쪽이었는데 크게 한번 반동되면서 이엔택 쪽으로 날아갔어요 네 젠지가 전장을 좀 장악하려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날개를 펼치면서 영향격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핀이 아프리카 프리스트와의 대치 상황에서 크게 돌아주면서 마체 게이밍 클럽 쪽으로 그냥 갔거든요 그쪽에 데토네이션 게이밍 화이트까지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젠지가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둘둘 나눠서 양쪽 각을 다 지금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 이러면은 아 다먼기아가요 네 젠지와 다먼기아가 무난하게 계속 수비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tę원 세 명 됐습니다 눈치챔 계속 되고요 이제건 T1인 서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영역을 축소하기 위해 몰아넣nung 있거든요 아 맥조라 선수의 위치를 아나요, 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백업샷도 멀진 않아요. 봤어요, 봤어요. 변수 제거. 계속 점프하면서 실루엣 확인하는 것까지 지금 단단합니다. 복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T1이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확히 3강 최저인 것 같아요, 젠지. 다몬기아, 아프리카플릭스인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역시나 젠지고요. 저쪽 다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한쪽으로 한 점도를 팔아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고지대를 올라가면서 아프리카플릭스를 노리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인서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까지만 푸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몬기아. 4대3대3대2입니다. 왼쪽에서 날개 펼치면서 막내 선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막내 선수가 못 해주면 다몬기아, 여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거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푸쉬 들어갑니까? 저 위에서 봐주신 아프리카플릭스도 그걸 해보고 있어요. 조율하는 거 보세요. 와 젠지 보세요. 히트앤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가장 잘 살리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디토네이션게이밍 화이트가 젠지 쪽으로 아웃서클 땅을 아웃서클 땅을 안 쓰고 인서클 땅을 쓰게 된다면 아프리카플릭스한테 착각이 조금 열릴 수도 있어요. 비니 한 명 데려가요. 서로가 펼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아프리카플릭스와 다몬기아가 좀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젠지가 우측에 기전하자마자 좌측에 힘 실리는 거 보세요. 바로 가죠. 정리하러 갑니다. 위치의 변화가 너무 좋습니다. 에토네이션게이밍 화이트가 올라오는 것만 우리가 변수를 줄이면 치킨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고꾸리에 숙성된 수류탄 하나. 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다니면 양쪽으로 서로 물릴 수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플 수 있다. 보이는데 안 쏠 수가 없잖아. 끊어내고 끊어내고. 자 이 두 명의 선수입니다. 문제는 치킨이거든요. 자기장 자기장 와요 아파요 아파요. 본인이 노출됩니다 노출돼요. 오 에스도. 고꾸리 고꾸리. 이러면 아프리카플릭스 기회 오지 않나요? 둘 둘 둘 둘 둘 둘. 바로 살리고 있어요. 피오가 바로 붙어서 살리고 있고. 아 너무 급해 보이네요. 고꾸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노릭스가 무너지지 않았고요. 자 이 3에서 살리고 싶었던 유진. 다 살렸어요 다 살렸어요. 3명에 4명까지. 그런데 그런데. 2대2 2대2. 1대2 2대1. 2대1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 세로 선에서 계속해서 주둘권 놓치지 않고 있고. 우측에 2대2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1대2 상황이거든요. 1대2 상황이거든요. 1대2 상황이거든요. 1대1. 1대1. 에스도 선수와 이재. 이재와 에스도. GPS 찍어줘요. 자표 찍어줘요. 자표 찍어줘요. 자표 찍어줘요. 아프리카프릭스. 치팍힐 치킨입니다. 치킨 요정 신정민. 바로 이재. 오늘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매치 안에서도 시작이 좋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프릭스가 전반적으로 이번 4주차를 준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말 안 하시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오늘은 갑자기 아프리카프릭스 얘기하지만 바로. 네. 뭐 드셨어요? 저요? 아 빵 3개 먹었구나. 네. 음식이 중 힘이거든요. 앞에 빵 3개 있어요 지금요. 든든하게 먹어줘요. 빵도 종류별로 드셨네요. 창고 지형을 중심으로 줄어들던 자기장. 북쪽에서 계속해서 날개를 펼쳤던 젠지. 그리고 창고 왼쪽 팀을 계속 수비했던 다몽기아. 사실 이 두 팀의 교전에 이목이 쏠렸었습니다. 젠지가 동시에 견제를 하면서 스쿼드를 유지했기 때문에 치킨 가능성이 높은가 했는데. 아프리카프릭스에 바로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재희 선수의 슈퍼플레이와 고지대의 이점을 아주 잘 활용했던 아프리카프릭스. 무려 14킬을 올리면서 이번 매치 치킨을 수확했습니다. 토탈 리더 모두 확인해볼까요? 새로운 선두가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프릭스 1치킨 14킬 올리면서 1치킨 27킬로 선두에 등극을 했습니다. 바로 모든 분들이 예상하셨을 바로 이재희 선수입니다. 이재희 선수 팀 내 최다 키링 9킬 올렸고요. 데미지는 무려 1213을 기록했습니다. 이재희 선수입니다. 이재희 선수입니다.